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 딸 홍천기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까요? 어휴 아버지 안 돼요. 소나기예요. 금방 그치고 오면 우리 딸 막정 한 번 웃어. 이 치운 날씨에 어디서 기도자대로 먹어야겠다 그럼 제가 데리고 올게요.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 딸의 키가 요만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? 알겠어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.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